안녕하세요 키노입니다 오늘은 스코패스 심상디에 대해서 한번 영웅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나오지 않았고 조만간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심상디는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타쿠리 다음에 심상디가 나올 수 있고 진짜 이제 바로 곧 나올 그런 스코패스 영웅입니다 일단 격투형 덱에서 정말 정점을 찍고 있는 그런 선장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선장 효과를 한번 볼게요 격투형 캐릭터가 6개 있을 경우에 체인 개수가 무려 4배가 됩니다 4배 체인을 이용한 선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격투형 공격력 1.75배 사실 격투형 공격력 배율만 보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체인 개수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게 공격 뻥튀기가 뒤로 갈수록 장난 아닌 거예요 뻥뻥뻥뻥뻥뻥 이렇게 남은 체력이 적을수록 자슬로 출현율 사라 이거는 뭐냐면 공격이 워낙에 세니까 체력이 적을수록 이제 좀 페널티를 하나 준 거죠 페널티를 하나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체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체력 회복을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으면 또 좋고요 감제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능력 해방이라든가 이런 걸로 회복력을 좀 올릴 수 있는 기술들을 좀 사용하시면 좋죠 그래서 이제 체인 개수가 퍼펙트를 할 때마다 이제 극강 데미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미스를 할 경우에 제가 자주 하는 미스를 할 경우에는 공격력이 완전 사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체인 개수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약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체인 개수 증가량이라든가 아니면 체인 개수 고정이라든가 이런 스킬들을 상대방이 썼을 때 그럴 때는 심상디가 이제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심상디 선원에는 그것을 좀 해지할 수 있는 선원이 있는 게 좀 중요하겠죠 심상디의 선원 효과를 볼게요 일단 지속성에 가하는 일반 공격을 1.2배 올려주고요 격투형의 심 슬롯을 유리한 슬롯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잠재 능력 같은 경우는 기속성한테 받는 데미지가 감소하고 자신의 슬롯봉이는 무효화 10턴을 하고 회복 무효 대성 고기를 먹어도 피통이 안 차는 거 그것을 막아야죠 얘는 체력이 높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효화를 10턴까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상디의 필사기를 한번 볼게요 적 하나한테 공격력 150의 심속성 데미지를 가하고요 필사기의 발동 때 체력이 50% 이상일시 격투형 공룡 2.25배 심상디의 선장 효과를 아까 설명드렸을 때도 체력이 높아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체력 50% 이상은 계속 유지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공격력 2.25배 상당히 높습니다 배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선장일 경우에는 체인계수 고정과 증가량 감소 상태를 10턴 회복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이죠 그래서 심상디가 한 번은 이걸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바로 다음에 또 그런 공격을 당하면 그것을 풀 수 있는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선원이 한 명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스고패스 심상디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상대가 워낙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격투형 덱에 이제 정점이 있는 그런 선장이기 때문에 심상디가 이번에 스고패스에 곧 나오길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키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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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